광주 북구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북구는 지난 9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평가에서 행정혁신과 문화관광 등 6개 지방자치 분야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국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한 사비 597억 원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점과 전국 최초 참여 확장형 도시브랜드 개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